NC 다이노스 그리고 두산베어스의 코로나19 선수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리그 중단 논의가 있었고 좀 전에 이사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그 중단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리그 중단이 되고 도쿄올림픽까지 리그 중단입니다. 앞선 실행위 논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NC 구단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 그리고 두산 구단의 뒤늦은 사과 논란 그리고 선두 KT는 어떤 입장인지. 아전 인수 KBO 매뉴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팔일 터진 NC 선수단의 서울 원정 숙소발 확진자입니다. 서울.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튿날에 NC 선수단에 두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C 그리고 두산이 7월 6일, 7일 잠실에서 격돌을 했고 그러니까 두산 선수들이 전부 검사를 받았고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NC 선수단에서 한 명의 추가로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7월 8일 두 경기, 9일 두 경기, 10일 세 경기, 11일 LG 두산 잠실 경기, NC 키움 고척 경기도 모두 9경기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역 관련으로 취소가 다 됐습니다. 11일 10개 구단 단장 모인 KBO 실행회에서 결론 못 내고 10일 이사회로 공이 넘어갔고 굉장히 오래 경론이 벌어졌고 대략 4시간 정도 논의한 끝에 시즌 중단이 결정이 됐습니다. 실행회는 의견이 갈렸어요. 하지만 중단이 좀 우수했죠. 백신을 맞은 대표팀 엔트리 선수들을 제외하고 1군 선수단 대부분이 밀접 접수자로 NC 구단 그리고 두산 구단은 딱 되니까 선수 없다. 리그 중단을 원한 것이 맞고 목소리를 크게 높였느냐 안 높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죠. 리그 중단을 원하는 게 맞았고 힘든 상황이다고 실행에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NC하고 두산 외에 다른 구단도 리그 중단 쪽으로 의견을 낸 구단이 있습니다. 과반, 절반이 넘는 구단이 중단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중단이 다수 의견이 됐지만 KBO 총재가 이사회 소집을 명령을 했습니다. 보면 지금 구단들하고 그리고 구단의 관계자들하고 우리 팬들 의견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접점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NC 그리고 두산은 리그 중단 의견을 냈냐 안 했느냐. 두 구단은 당연히 리그 중단하다는 쪽이었습니다. 선수가 없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좀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두산은 이천에 버스 두 대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군 선수단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NC도 퓨처스팀의 운용을 좀 대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KBO 실행위에서도 선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NC하고 두산은 KBO 결정에 무조건 따를, 안 따를 수가 없죠. 했지만 선수가 없다는 사항은 설명을 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 두 구단이 사단을 냈는데 먼저 엔트리 운운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일 경기 취소는 이 부분은 앞선 경기도 마찬가지고 다 KBO가 판단하는 겁니다. KBO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BO의 결정들, 이 결정들은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NC하고 두산이 이 사단을 냈지만 가장 유리한 구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이 없게 된 건 맞습니다. 물론 KBO 측에서는 방역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냈다고 하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코로나19는 감염, 경로, 불확실성이 최근에 30%에 달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됐죠. 개인이 잘못을 하지 않고 또 방역수칙을 다 지킨다 해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확진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고 막 손가락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이건 굉장히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범칙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야단 맞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문제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삼으면 확진자들의 동선을 숨길 가능성도 있고 또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해 들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강화된 측면도 있죠. 지난해는 사실 뭐 필요 없이 또 동선이 너무 밝혀졌다. 이건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도 했죠. 그렇다면 개인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책임을 개인한테 증가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지금 야구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KBO 리그 구성원들이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방역수칙 준수를 제대로 했음에도 확증이 됐을 때 그때 이야기인 거죠. NC에서 지금 3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 외에 질병관리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일부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은 지금 조사 중이라는 말만 지금 되풀이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뭐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확인을 해달라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아니었다 그러면 구단에서 펄쩍 띕니다. 네 펄쩍 띄지 않았어요. 구단도 구두로는 선수들에게 일정 부분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이 여지가 지금 조사 중이니까 말을 아끼고 있고 NCND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데 부적절한 자리 때문에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멤버 중에 확진자가 나온 것 맞습니다. NC 구단은 사건 발생 초기에 관계자의 코멘트로 리그와 팬들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하고 제가 지금 이사회 결과를 알고 바로 들어왔는데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NC 구단하고 두산 구단에서 지금 사과문을 발표한다는데 그 사과문 내용을 제가 안 봤습니다. 뻔하겠죠. 어떤 어떤 부분 사과 죄송합니다 하겠죠. 뭐 사과문 내용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고 뉴스 나올 겁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에 이에 대한 구단의 조치라든지 KBO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구단도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KBO도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생각? 아예 나 하나 좀 괜찮겠지? 이런 행동 하나가 리그에 얼마나 큰 위험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리그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리그 중단. NC는 베테랑 야수가 포함이 된 3명 확진됐습니다. 두산 구단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100%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NC 선수단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안일 확률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두산 확진자는 야수 2명입니다. 오재원 선수는 아닙니다. 소문이 있었는데 저희 채널에도 어떤 분이 여쭤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두산은 왜 사과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산의 확진자는 몸 상태를 숨겼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구단은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무분별한 개인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좀 되풀이를 하고 있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과를 안 했었고 사과물은 만들어뒀다 그래요. 조금 전에 사과물 뒤늦게 배포를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 거라고 했는데 배포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10일도 그렇고 11일도 그렇고 아니었다. 실행이 끝나고 결과 나오면 배포하려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사회 끝나고 하려고 한다. 준비 다 처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좀 아쉽죠. 사과를 함에 있어가지고 미리 감안해야 될 거 그리고 전제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일단 있고 사과는 뼈저린 반성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뭐 이러면 사과를 하고 이거 아니죠. 미안함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말 시작을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쉽죠.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두산구단 확진자는 이달 초에 좀 목이 칼칼했다. 컨디션이 좀 저하됐다. 이 이야기를 역학조사관이 이렇게 조사할 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가 좀 더 앞으로 가니까 조사 범위가 월초에 두산을 만났던 기아 선수단까지 확대되고 11일 날 기아 선수들이 경기 전에 갑자기 격리가 돼서 경기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이 칼칼하다. 컨디션이 저하됐다. 이 표현, 몸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열이 있었으면 이거 바로 신고 대상이니까요. 지금 매일 체크합니다. 37.5도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 하지만 국민 방역수칙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좀 휴식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한 상황이고 뭐 그때라도 참 뒤늦게라도 솔직하게 몸 상태를 털어놓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철저한 대비 그리고 보고 체계가 조금 더 아쉽죠. 위험 속에서 리그 운영을 해나가려면 선수단의 위생관념, 방역수칙, 준수해지가 그 은혜 때보다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럼 트레인아웃 구단에 알려야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단들도 이러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몸 안 좋으면 대기하고 바로 검사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KT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예정대로 경기가 열렸다면 KT가 NC 다이노스 두산대어설을 만나거든요. 선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이 그냥 무더기 밀접적 조자가 되면 이 군 선수도 쫙 올려서 경기하면 지금 경기력보다는 경기력이 좀 다운되겠죠. NC하고 두산이. KT가, 근데 KT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랐는데 KT 구단 관계자입니다. 우리가 NC 두산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리그 발전 중요하고 11일의 실행에서도 우리 구단은 먼저 리그 중단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중대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엄중한 상황이고 대군민 메시지도 있고 팬들이 이군 선수단 만나서 경기하는 거 보고 싶겠나 무관중이면 TV로 보시는데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싶었고 우리는 창단 후 꼴찌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왔고 상대가 베스트가 아닌 부분이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리그 질 자체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리도 코치 확진이 있었고 감염 경로 확인도 했는데 잘못이 없었다. 다른 팀 선수단도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을 한다. 10명 넘게 오늘 어제 오늘 10명, 20명 가까이 통화도 하고 다 자기 구단 유리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단이 덜 욕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단이 경기력이 좀 덜 다운되고 어떻게 우리가 경기를 좀 해볼까 저 팀 때문에 우리가 더 피해보는데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KT가 좀 다르더라고요. NC하고 두산이 경기력에 타격을 해보면 KT가 훨씬 유리할 건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다 그래요. 하지만 KT의 이런 부분, 이런 생각의 어떤 접근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앞선 팀들은 접근을 자기 팀 유리한 쪽으로 매뉴얼도 아전 인수하면서 그렇게 다가서는데 KT는 정반대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좀 의미있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 파악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상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각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후반기인데요. 형평성도 참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선수 없이 하나가 경기를 치렀어요. 2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군이 그냥 다 자가 경기 되면서 1군은 계속 선수 수요를 받지 못하고 꼴찌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선두 싸움, 상위권 싸움하고 전혀 무관하다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표까지 썼어요. 올해 기하 같은 경우 선수 없이 또 막 이렇게 했습니다. KT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경기 치렀어요. 타 구단과의 형평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구단이 전혀 이제 타격을 전혀 입지 않고 향후 또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타팀에서 확진자가 나중에 이제 9월, 10월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고 5명 나오고 10명 나오면 그때도 3주 중단해야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리그는 축소되고 리그가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송 중계권 문제될 겁니다. 광고권 문제될 겁니다. 올해부터는 경기수가 줄어들면 선수들 연봉을 빼서 줄입니다. 이것도 문제될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확진자 나와도 리그 계속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매뉴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국민 메시지도 전달해야 된다. 그거 전달 안 해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당국에서 너무 야구를 야구만 너무 빡빡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m씩 떨어뜨리고 2m씩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소리도 안 자고 이러는데 우리 음식물도 안 먹는데 왜 야구장에서 이렇게 관중을 10%밖에 못 봤고 30%밖에 못 봤는데 해서 더 늘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4단계도 무관중으로 경기 치료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 알아서 먼저 대국민 메시지 지금 메시지가 몇 개 나옵니까? 정부에서 맨날 메시지 하고 있는데 야구마저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방역 잘하라고 야구 선수단이나 좀 제발 좀 방역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2군 선수들 나오면 리그 격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2군 선수들이 격이 왜 떨어집니까? 1군 선수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격에 어울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까? 수준으로는 리그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서 최선을 다하면 박수 칠 우리 팬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기는 리그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때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6일 멈추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너무 주목구구예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크게 좀 맞춰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려고 만든 게 매뉴얼입니다. 일종의 심판이죠. 모든 구단은 자기 편한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만든 게 매뉴얼이잖아요. 나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4단김에 무관중 해도 된다. 야구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전하는 긍정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큰 명분하고 대척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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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